안녕하세요 밀리아트에요. 다 말랐어요. 실리콘 오일이 셀을 많이 생성해서 바다에 부서지는 파도 느낌이 잘 표현된 것 같고요. 가까이서 보실게요. 메탈릭 컬러를 제가 이번에 써봤는데요. 메탈릭 코발트 블루, 메탈릭 아이스 블루 이 두색인데 은은한 쉬머링이 있는 블루 컬러들이 아름다운 반짝이는 바다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. 이게 데코아트에서 나온 아이스블루에요. 아이스블루 발색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번엔 일반 아크릴 컬러로 그린 바다에요. 물결 표현이 셀이 거의 없다보니 더 섬세하고 메탈릭의 반짝임 대신 색상이 더 선명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새 그림이 나란히 있으니 시원하게 느껴지네요. 여러분은 그럼 어떤 바다가 더 좋으신가요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댓글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